아...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안녕! 내 이름은 엘소드야! 엘라이브 첫 번째 타자가 되었는데... 아... 무슨 말을 하지? 뭐... 난 어쩌다 보니 누나랑 같이 캐스팅돼서 같은 소속사에 있어 아 그렇지만 누나는 나랑은 다른 그룹으로 데뷔할 것 같아 엘소드! 뭐해? 나 생방송 중이야! 쉿! 우와... 많이 들어왔네? 우와... 오늘도 안무 연습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들어왔어 솔직히 춤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긴 한데... 누나를 따라가려면 열심히 해야겠지? 어쨌든 다들 지켜봐주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어... 이렇게 하면 사랑한다는 뜻이라던데 맞아? 그럼 라이브는 이만 끌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아... 그... 근데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여러분 안녕! 아이샤라고 해요! 해선같이 나타난 천재의 아이돌 아이샤님을 잘 부탁합니다! 이 아이샤님의 첫 방송을 볼 수 있다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농담이고 다들 들어와줘서 고마워요! 여긴 제 방이에요! 책이 참 많죠? 제 취미는 독서라서 쉴 땐 주로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응? 마법 지팡이? 아이 참... 저게 왜 저기 있지? 그냥... 취미예요! 취미! 아이샤님의 추천 도서를 소개할게요! 힘내 퐁 힘내! 라는 책인데 귀여운 퐁보족이 쓴 힐링 에세이예요! 전 에세이가 참 좋더라구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반가워요 여러분! 전 레나 라고 해요! L라이브 세 번째 릴레이 시작할게요!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전 요즘은 데뷔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치만 매일매일 응원해주는 여러분 덕분에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다들 꽃 구경은 다녀왔어요? 저도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잠깐 봤지만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더라구요! 아!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구나! 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라이브를 보고 있단 말이지? 그럼 딱 이것까지만 보고 꼭 들어가서 시험 공부하기! 약속이에요! 그럼 오늘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좋은 꿈 꿔요! 다들 들어온 건가? 그럼 시작하도록 하지! 네 번째 L라이브 릴레이 방송을 맡게 된 레이븐 크론웰이라고 한다! 아, 아니지! 레이븐 크론웰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어색하군! 음? 편하게 말해도 괜찮다고? 아, 그런가! 고맙다! 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먹방이라도 하라고 해서 치킨을 함께 준비했다! 개인적으로는 치킨은 기름에 튀긴 것이다 보니 칼로리가 높아 자주 먹진 않는다! 다들 치킨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 양념치킨과 후라이드를 모두 주문했다! 먹으면서 방송을 하면 좋아한다고 들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혼자 먹는 건 좀... 아, 미안하군! 아, 지금 우리는 열심히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멋진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응원해주면 좋겠군! 그럼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다! 아, 아니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찍 자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녕하세요! 이브입니다! 이곳은 제가 작곡을 하는 작업실입니다! 그동안 혼자 작곡하고 직접 영상을 올려왔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제 노래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노래뿐 아니라 춤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 곧 만나게 될 날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정말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인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하얀 건 레비, 검은 건 모비라고 부릅니다! 오래전부터 소중히 가지고 있던 인형입니다! 네? 방금 움직였다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잘못 보신 겁니다! 그럼 라이브는 여기서 이만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이라고 합니다! 저도 엘라이브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기뻐요! 음... 저는 데뷔를 앞두고 있고 청이라고 소개해드렸지만 본명은 프린스 세이커예요! 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불러주신 애칭인데 소속사의 추천으로 예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같이 데뷔하는 을소드와 에드는 본명을 모르고 있으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하긴 그 둘은 아마 알아도 금방 까먹을 것 같긴 하지만요! 흐흐흐... 와... 우와... 엄청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제 첼로에 대해서 다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흐흐흐... 이 첼로의 이름은 디스트로이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첼로를 배워서 늘 가지고 다녀요! 어... 아... 아...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연주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꼭 들려드릴게요!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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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왜 여기에... 어이! 수고했어... 왕자님... 흐흐흐흐흐... 프린스...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어... 제 방송 보고 계셨던 건가요? 뭐... 우연히 지나던 길이었지만 말이야... 아 참... 그리고 왕자가 아니라 프린스 세이커라고요... 흐흐흐흐... 하하하... 어련하시겠어... 하하... 그래서 뭐 먹으러 갈까? 안녕하세요! 소녀 알아라 고 하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면서도 사실은 긴장되었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해 보았사옵니다! 이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콤달콤한 떡볶이입니다. 윤기가 잔뜩 흐르는 게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사옵니까? 여기는 떡볶이와 떨어질 수 없는 김밥, 무려 고소한 참치김밥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매콤한 양념치킨과 치즈피자도 준비했답니다. 단짠 느매라는 사자송어도 있지 않사옵니까? 마지막으로 입가심을 위한 콜라까지 준비 만반이랍니다. 왠지 저만 먹는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도 맛있는 거 잔뜩 드시고 계시길 바라겠사옵니다. 그럼 이제부터 먹어보겠사옵니다. 으? 벌써 시간이 다 되었다고요? 어... 그럼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사실 저희는 열심히 데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라버니, 방송 끝났습니다. 같이 드실... 어? 또 출퇴하신 건가? 맨날 어딜 가신 다음? 오라버니는 항상 찾을 때마다 없네... 안녕하세요. 엘리시스라고 합니다. 드디어 엘라이브 릴레이 제 차례가 돌아왔네요. 우우! 다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요. 정말 반가워요. 사실 예전까지만 해도 아이돌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지만... 요즘은 정말 즐겁게 연습 중이에요. 제 동생도 함께하고 있어서 더욱 힘이 나기도 하고요. 오! 엘소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이리 와! 너도 같이 하자! 아, 싫어! 나 머리 안 까봤단 말이야! 엘소드는 첫 번째 차례로 했으니까 다들 만나보셨겠네요. 엘소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게다가 집에서도 정말 듬직한 동생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엘소드! 큰일 났어! 빨리 이리 와봐! 빨리! 왜! 왜! 무슨 일이야! 물 갖다 줘. 에잇! 진짜... 뭐야... 또 속았어... 아, 진짜! 난 또 먼 일 있는 줄 알았잖아!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만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 자! 뭘... 많이들 들어왔군. 내 이름은 에드다. 이곳이 어디냐고? 이 몸의 화려한 데비를 위한 초석이 될 장소라고 해두지. 굳이 이곳에서 이 방송을 시작한 건 바로 이런 열정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해주기 위해서랄까? 하하하하...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하는 너희들이라면 분명 좋아하겠지. 응? 미리 보여달라고? 아, 안 돼, 안 돼. 완벽하게 준비된 무대 위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거니까. 그때까진 참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자, 그럼 나에게 빠져들 각오는 되었나? 하하하하... 에드 형, 이제 곧 연습 시작... 인터뷰 중이시네요. 우와, 에드 형 인터뷰한다! 너무 멋있다! 우와, 저 연예인 처음 봐요. 신기하네요. 우리 이따가 꼭 사인받자. 응? 악수도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이 애송이들이 저리 안 가! 하, 들켰나요? 도망가자! 너희 애송이들은 조만간 다시 보자고. 그럼, 이만. 왔느냐? 난 루라고 하느니라. 촬영 중 잠시 짬을 내어봤는데 다들 들어와줘서 고맙구나. 오늘도 이몸은 광고 촬영을 하고 있노라. 물론 데뷔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몸이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구나. 하지만, 시엘이 늘 옆에서 든든하게 보좌하고 있어 괜찮단다. 아니, 초콜릿 케이크! 촬영할 때는 항상 시엘이 맛있는 디저트를 준비해 주지. 하지만, 프로라면 절제일 줄도 알아야 하는 법! 하, 초콜릿 케이크라면 칼로리가 너무 높기도 하고. 먹다가 흘리면 의상을 망치게 되니 끝나고 먹는 게 좋을 것 같구나. 하, 보았느냐. 이 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 그럼, 내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다. 다들 다시 만나자꾸나. 어? 루, 아까 안 먹는다고 했지 않았어? 시엘! 언제부터 거기 있었느냐! 조금 맛만 본 것이니라! 안녕! 난 시엘이라고 해. 방송에서 뭘 보여줘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자신이 가장 잘하는 걸 보여주는 게 좋겠다고 이피드님이 말해줘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베이킹을 보여주기로 했어. 괜찮죠, 이피드님? 지금 루가 광고 촬영하느라 한창 예민한 때라 루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 보았는데 마지막 데코레이션을 보여줄게. 그러면 준비된 생크림으로 베베 모양을 만들어보... 시엘! 아, 크... 잠시만. 카메라는 어떻게 켜는 것이냐? 하, 미안. 루두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루가 기계치라. 그럼, 다시 생크림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베베 모양을... 잠시만. 헉! 언제부터 거기 있었느냐! 베베 생크림 데콜은 포기해야 할 것 같네... 빨리 루에게 초콜릿 케이크를 먹여야 조용해질 것 같아. 으아! 꺼지고 말았구나! 버트는 뭐가 일많은 것이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종료해야 할 것 같군. 시엘! 다음에 봐.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제입니다. 이번에 프로젝트 엘스타에 객원 가수로 참여하게 되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저도 라이브 릴레이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많이 고민하였지만 프로답게 프로젝트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데뷔하기 전에는 외국에서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력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으며 맡은 임무는 어디서든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와서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아인이라고 해요. 다들 만나서 반갑네요. 여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마치 신과 함께하는 듯한 기분이 들잖아요? 너희들은 신을 믿나요? 음... 음? 노래 불러달라고요? 여기서는 조용히 해야 하니까 다음에 불러드릴게요. 쉿... 또 어디 보자... 음... 내가 잘생겼나요? 인간들이란 말... 어? 내가 무슨 말 했던가요? 너희들은 참 재치가 있네요. 앞으로 너희들과 만날 순간이 무척 기대되는데요. 그럼 이만 제 라이브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내가 데뷔할 때까지 날 꼭 기억해줘요. 난 항상 너희의 시간에 함께할게요. 내 이름 기억해줄거죠? 안녕? 나 라비! 다들 내 방송을 보러 와준 거야? 라비는 요즘 춤도 열심히 추고 노래도 하고 라비는 입을 엄청 엄청 크게 벌릴 수 있어. 한 번 볼래? 대단하지? 이만큼이라고! 그런데 매일 하루 종일 열심히 연습해서 그런가? 밖이 깜깜한 밤이 오면 라비는 너무 졸려. 라비는 더 연습하고 싶은데 꿈속에서 연습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꿈속에서는 까먹어서... 안 돼... 라비는 더 힘이 오ukan 이제 졸리니까 자러 갈게... 음... 응? 니샤도 인사하고 싶다고? 아하하 니샤는 라비 친구야 여기 보여? 매일매일 라비를 응원해준다고 라비 꿈속에서도 연습 열심히 할테니까 춤추는거 꼭 보러와야 돼 그럼 아침에 만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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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